갓솔 저 천국 문화운동인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감사 나눔에 대해서 토요 감사 나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제안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토요일 매주 토요일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나눔을 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까? 또 해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천국 문화운동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주간 동행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간단위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주 6일은 일을 하고 요즘에는 5일도 일을 하지만 하고 또 주일날 안식이 이렇게 했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일, 주일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 감사 나눔도 한 주간을 토요일날 정리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주간 또 동행 노트 동행 노트는 원래 제가 주님 동행 노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님 동행 노트인데 저는 또 주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간단위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그냥 주님을 빼고 주간 동행 노트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두 딸, 저희가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어제 두 딸이 저녁때 이게 자기들 둘이서 주간 동행 노트를 쓴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이렇게 보드에다 동행 노트 해가지고 뭐죠? 자기가 쓸 것, 뭐요? 오늘 하루 쓰기, 그리고 기분 좋은 일 쓰기 막 이런 내용들이 이 딸이 주간 동행 노트입니다. 딸 거, 중앙, 주간 동행 노트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딸 거, 이제 제가 그 밑에 제가 여기는 큰 딸 거, 주간 동행 노트 쓴 거고 이건 둘째 딸 동행 노트를 이렇게 쓴 것이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저녁에 이것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어 이렇게 봤고 또 어제도 한번 저녁 늦게 쓰는 거 보고 이제 제가 한번 읽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또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제 거, 이게 주간 동행 노트입니다. 제가 작년에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주간 동행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이게 2019년 것은 주간 동행 노트 이거 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글들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계속 그 일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보는 습관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이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어제 두 딸이 먼저 감사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감사 제목을 8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집도 감사, 옷도 감사, 학교 잘 다녀온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밥 먹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친구, 친구,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을 해서 8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보면 뭐죠?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감기 걸린 거 빨리 낫게 하고 요즘에 그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걱정 막 하는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 생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 또 이렇게 내용을 쭉 해서 10가지를 기도 제목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도 초등학생이니까 글씨가 이렇게 큽니다. 또 방과후, 방과후를 하는데 잘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학교 생활 재밌게 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 그리고 학예의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틀리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학예회 하는데 틀리지 않고 침착하게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둘째 딸이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제목과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쓴다는 건 하나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의사소통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동행 노트라는 것을 아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또 작성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 이렇게 하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툴이 있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행 노트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송도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기록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설교도 기록하기도 하고 큐티도 기록하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감사 제목도 뭔가 저는 아이디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날그날 중요한 어떤 생각 또 이런 것 느낌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도 이렇게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그 요즘에는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의 메모 앱들이 또 여러 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 개를 썼고 또 저는 이제 에버노트라는 그런 앱을 많이 쓰고 또 원노트라는 앱이 잘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또 이렇게 많이 어떤 쓰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는 거의 매일 제가 작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게 주일날 이렇게 단순히 에베에만 드리는 교회에 가서 에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큐티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말씀도 이렇게 듣고 성경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툴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머리에 어떤 이게 또 이렇게 머리에 든 것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기록해 보므로써 그것이 또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사실 이렇게 기록하고 나면 또 나중에 안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안 볼 수는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메모하는 메모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어떤 신앙의 프레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프레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런 어떤 메모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교회를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이런 어떤 저는 이제 주간동행노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이 이름이든지 어떤 노트든지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해보고 습관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면 너무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한번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내 신앙의 어떤 문화로 내 신앙생활의 어떤 문화로 잡히면 아주 큰 유익이 정말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간동행노트를 한번 사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붙인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고 weekly with note라고 했는데 주간에 함께하는 노트 그래서 주간동행노트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회 스티커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써도 되죠. 주간동행노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감사노트라고 하든지 써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필기노트를 가지고 한번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보는 거 또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기 힘든 면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쓰다가 또 한 주간에 정리해보고 또 토요 감사나는 때 이것을 보고해도 되고 여기에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이런 어떤 주간동행노트 이런 어떤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우리의 체질화하고 이렇게 우리 삶과 동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주간동행노트를 제안하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